안녕하십니까 구독자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번주 연주곡은 여자의 1세 19세기 1883년 프랑스 문학을 주도한 목파상의 대표 장편소설입니다. 꿈만았던 한 지방의 귀족 여인에 겪었던 인생의 명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죠. 이 곡은 1968년도에 발표된 곡이고요. 작사는 한산도 선생님, 작곡은 백영호 선생님, 노래는 임자 선생님 하셨습니다. 가사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의 한과 눈물, 숙명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속으로 피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아내는 여자의 1세기죠. 좀 슬프죠? 이 곡의 리듬은 트로트고요. 올겐 템포는 120템포를 합니다. 이 곡의 존은, 올겐 존은 A마이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템포는 존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E마이너 존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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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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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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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